안녕하세요. 바비양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조건법 과거, Le Conditionnel Pass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법 과거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읽걸 그랬다의 뉘언스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럴 때, 더워 플루스 원형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또한, 어떠한 과거일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거나 추측할 때 조건법 과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으면, 생겨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조건법 과거를 사용합니다. 그럴 때, 내 과거, Le Plus Que Parfait와 같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이제 조건법 과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내 과거와 매우 비슷합니다. 복합 과거처럼, être 조동사나 avoir 조동사를 선택한 다음에, 이 조동사를 조건법 현재로 변화시키고, 과거 분사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Partir,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이용성 글 잠시 멈추시고, 주어진 동사를 조건법 과거로 바꿔보세요. 끝났어요. 그러면 정답을 같이 확인해봅시다. J'aurais dû écouter ma mère. Tu serais devenue président si tu l'avais voulu. Elle aurait aimé faire des études plus longues. Nous aurions gagné si tu n'avais pas bu hier. Vous auriez pu devenir professionnel. Il aurait eu un accident. 이제 다 이해 되셨나요? 아직 어려우시면 댓글에 꼭 질문하세요. 그리고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잊지 마세요. Au revoir.